안녕하세요. 저는 백진주, 키아라입니다. 지금 타이틀곡 제목은 보스라는 곡입니다. 노래는 일단 제목부터 보스라는 곡이잖아요. 그래서 되게 강렬할 것 같지만 멜로디는 또 되게 와, 이게 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되게 여성적인 면과 강렬한 면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두 가지 매력이 담긴 곡입니다. 끝이 없는 이 밤 브릭터 턴을 라인 네, 여러분. 오늘 촬영은 저 개인적으로 진주의 카메라와 친해지기입니다. 일단 오기 전날부터 너무 제가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진짜 진짜 많았는데 근데 또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래서 되게 오늘 하루는 이 악물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같아서 어떻게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요즘에 먹는 거랑 그리고 화장입니다. 카메라에 봤을 때 예쁘게 나오는 화장을 아직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화장에 관심이 있습니다. 저의 지금 마음가짐이요. 겸손하고 그리고 평안하게 항상 평안한 마음 그대로 가자 라는 마음이 요즘 갖고 있어서 그런 마음입니다. 저 이제 주변 분들께서 저 응원해 주신다고 기프티콘으로 막 이렇게 맛있는 거를 선물로 주셨는데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. 누군가 팬분들이어도 좋고 아닌 사람도 좋아요. 그냥 저를 이렇게 진심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. 너무 moo 너무 뜨거운 참생 해제 Repeat